유튜브에 매주 일어나는 내용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, 왜? 주문에 안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?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 기다려뒀데? 왜 미용관리나, 그런 거 하면 괜찮냐? 아, 위에 빵꾸 안아보자. 잠시 도시 찔냐! 너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금방 잘려. 내가 잘려서 말주는 거 뭔가 상관이지. 그럼 넌 내가 위에 빵꾸가 있든 거 뭔가 상관이지. 지가 뭔지. 니 친구끼리. 아니 뭐 친구끼리 건강 걱정도 못하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